안녕하세요. 저는 티오피미디어 소속 이동열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온라트엔터테인먼트 소속 전우석입니다. 뭐야 이게? 아 이런 거 못하는데? 나 앉으지도 못해. 저도 못 넣어. 저 무서워요. 뭔데? 어 뭐야 이거? 있어? 뭐 있어? 저 못 만졌어요. 잠깐만요. 살아있는 거 아닌 것 같다. 이거 뭐지? 뭔데 뭔데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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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어디 있는데? 이 사이 형. 뭔데? 뭔데? 잠깐만요. 형 보셨어요. 뭐해? 30초 남았습니다. 뭐야? 느낌이 이래? 홍보야 하지마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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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뭐가 빨아들렸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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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이거 무서워요. 이거 뭐냐고 이거. 잠깐만요. 왜 손 만져요? 왜 손 만져요? 뭐야 이거? 왜 손 만져요? 나 실패해. 너 못 만졌어? 네? 이상한데? 몰라. 뭐야 이거? 느낌 너무 이상한데? 너 손이었어? 형이 손 만진 거 아니에요? 아니 너 손이었어? 제 손이 이긴 한데? 뭐야? 뭐야? 뭐야 이게? 나 방금 물컥 넣고 안 해. 해파리였어요? 아니야. 나 너 손 만진 거야? 저도 형 손 만졌어요. 아니. 아 네. 아 서로 손 만진 걸로 나네요? 그럼? 아. 그런 거예요? 아이. 자 그럼 해파리 한 번 만져 볼게요 이제. 질감이 어때요? 오. 오. 그러면 얼굴을 만진 거야? 맞지? 얼굴 만진거야 지금. 어. 얼굴 만졌어.